앤캠어 2부에서 대신잡고 앤캠어 1부에서의 아시아 3부에서의 아시민이 4부에서의 아시민이 그래, 예뻐, 죽겠네 어...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머러 뭐예요? 몰라? 아니에요. Britney Spears Lucky Early Morning She wakes up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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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door 바나나 머러 아니! 이상하네. 자연스러울 거 같은데? 뭐야? 그거 여자리 먹으려면 꽁쳐나는 건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안녕하세요 여기는 소 샴피언입니다 오늘은 예뻐 죽겠네 활동의 4주차고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티셔츠 집어넣고 있어요 티셔츠 집어넣고 있어요? 네 이거 무조건 나온다 여기 서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네 네, 잘 보겠습니다 내 맘은 그래 네, 드디어 쇼 챔피언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쇼 챔피언을 끝내고 이제 필리핀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뭐 하고 싶어요? 저요, 공연이요 빵 짠 야, 이거 사람 정말 필리핀이죠? 네,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네 거기가 또 덥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더 덥게 만들어드린 다음에 이열치열 이열치열 그 다음에 또 무사히 돌아와서 이열치열 한 에너지 그대로 마지막 방송까지 불태우고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다 왓? 필리핀에서 만나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도착했습니다 안녕 민지의 방입니다 거기 있으면 리허설 시작이라서 대신 아까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타벤트 해볼게요 필요한 물건들이 다 있는데 리 리본도 있고 상자도 있고 다 가져와서 선물해야지 오케이 아, 붙어야 된다 무성이 대단한 것 같아 잠깐만 주인공 필사적으로 이 상실에 해야 할 잘 안쓰럽고 민 이제 시작해볼까 핀 안 한다고 그랬어 나랑 아무래도 못해. 근데 이거 뭐야? 바나랑 달려. 제가 한번 영화를 한 편 찍어보겠습니다. 서류. 후야 후야 후야. 이제 일어나야 돼. 유튜브 이상해. 유튜브 이상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나와야 돼. 나 진짜 뷰티플로고. 뷰티플로 따라주세요. 지금은 리허설 바로 왔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준비가 됐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히 올게요. 이어서 공연. 다시 생불로서 저희 생불로서 저희 생불로서 주신 프리무술이라는 노래입니다. 우와 공연.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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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에이 예 아 이거네요. 고릴라 때는 이 목소리가 저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네 부분을 제가 녹음한 것 중에 가장 신경 써서 했죠. 이거는 심지어 녹음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한 번 해볼래요. 해봐. 디노 도전!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 예뻐 죽겠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놀리긴 하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예뻐 죽겠네. 그럴 수 있어요. 진지하게. 예뻐 죽겠네. 예뻐 죽겠네. 화려한 것 같은데? Party. соответ. 왜냐하면 starving! 예시당 추igten 시작이 예 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의 마지막을 필리핀에서 보내면서 2016년 잘 가라 헤어져 2017년하고 만날 거야 이런 장라를 썼었는데 벌써 2017년도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예뻐 죽겠네 활동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을지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요 많이 남았잖아요 굉장히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위험해요 폭력은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조심해 조심해 야 빨리 와 다 끝났으니까 뇌에 진짜 중간중간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리세요? 무대 올라가기 정말 5분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팬분들이 숨만 쉬어도 재밌는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숨도 안 쉬었어요. 드디어 스브스. 드디어 스브스. 오늘의 막방. 같이 해요 형. 형 때문에 왔는데 형이 가면 어떡해요. 왜 그래 너 때문에 가는 건데. 오케이. 작전 성공. 어디 가. 오늘 막방 무대. 막방이요? 아 진짜 안 쉬.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일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성수화 여섯 번째인데 전체 드라이를 먼저 해드릴게요. 형들이 없으면 전 안 돼요. 그 다음에 위하설 드라이를 사먹을 때. 부었어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하고 잤는데 원래 운동을 하면 젖산이 나온대요. 젖산이 나오면 붓나?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얼굴로 하면 신빙성이 없긴 한데 효과가 있대요. 눈 붓기는 여기 위간에 딱 누르면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눈썹 밑에. 여기를 눌러주고 하면서 나도 빼야 해요. 그리고 이 독소 같은 게 빠져야 되잖아요. 빠지려면 이렇게 목을 타고 이렇게 빠지는데 그래서 목을 내리는 마사지를 하면 돼요. 좀 빠진 것 같습니까? 난 모든 촬영에 함께 왔어. 요. 진호. 부었다고 걱정하는 진호 형. 빡! I say ho, you say 진호. 어? 그건 말이 안 돼. I say 진, you say ho. 호진호 아니에요? 호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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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앗 끝. 화이팅! 頑張って! 頑張ろう! 頑張ります! 頑張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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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랜만에 해서 구한다. 유산균 아니에요? 유산균? 안 귀엽고 싶어. 하나, 둘, 셋! 댄터스틱! 안녕하세요, 팬텀입니다. 네, 예쁘고 싶겠네. 또 활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오늘 막방이에요. 아, 고생했어요. 아, 아쉽다기보단 빨리 재충전해서 다음은 좋은 음악으로 나오고. 그래,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끝내 소프트니까? 네? 네? 난 웃겨야 돼. 웃겨요? 제가 어드바이스 있어요? 저한테 혹시? 아, 어드바이스. 오늘 어때? 아, 아니, 어때? 빨리 끝내줘, 좋아. 오케이. 무슨 선배가 있어? 아, 그. 맛있게 없어. 네,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오늘 인기가요 무대에서 멋있게 녹화도 잘하고. 아, 약간 액션이 별로인데. 아, 그래요? 어, 여러분! 아, 약간 둥화치한 것 같은데. 아, 좀 둥화치. 호연 한 번 보여주세요. 펜타스틱! 저희 한 달 동안 열심히 응원해주신 우리 윌리버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멋진 모습으로 오답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고였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펜타고였습니다. 테블 персонаж. 훌타스틱! 한 min쯤에 펜타스틱! 훌타스틱! 조 bloss Carol Sin